선을 넘을 듯 말 듯 아슬아슬 선 넘는 토크쇼 은비의 선톡 오늘 선톡해볼 선생님들은요 오드아이서클입니다 선수 입장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화부 화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권은비의 선톡 오늘 저와 함께 선을 넘어 볼 분들 모실게요 오드아이서클의 진솔씨 김립씨 최리씨 어서오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오드아이서클입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한 분씩 카메라 보고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진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리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활동하다가 저희가 이렇게 간간이 마주쳤던 적이 많았을 텐데 없었나요? 있었잖아요 여러분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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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여러분 저는 있었던 것 같은데 저만 본거 아니죠? 저는 약간 직캠이나 방송을 더 많이 봐가지고 걸어가다가 원래 주위를 잘 안보시나요? 맞아요 죄송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도 정말 많이 보고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세 명으로 또 유닛 나오신다 하셔가지고 쇼케이스도 찾아보고 뮤비도 보고 나오는 콘텐츠들도 챙겨보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동이에요 벌써 우리 문자가 왔는데 우리 한 번씩 읽어주세요 네 김현진님께서 오드아이 서클 화이팅! 현진인가? 그럼요 안현준님께서 오와써다 귀여워 진짜 유유 감사합니다 이준규님께서 눈에 다들 힘을 많이 주고 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드아이인가요? 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무대를 하고 왔어요 맞습니다 방금 전에도 무대를 끝나고 바로 또 라디오로 달려오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드아이 서클분들이 6년만에 새 앨범을 발표했었잖아요 네 앨범 제목 소개 부탁드려요 네 이번 앨범 제목이 버전업입니다 이번 앨범 소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앨범은요 이제 가장 오드아이 서클스러운 앨범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의 노래를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아니 근데 노래가 진짜 좋아요 정말 들어보셨어요? 네 그리고 세 분한테 너무 딱 맞는 파트다라고 느꼈어요 저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파트를 분배를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무대를 봤을 때 그 자기가 잘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잘 캐치해서 딱 퍼포먼스에 잘 녹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각각 개인의 매력이 너무 잘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오드아이 서클스러운 앨범이다 기존에 케이팝스럽지 않은 장르를 사랑해 주셨던 분이라면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오드아이 서클스러운 게 어떤 걸까요? 그리고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음 저희가 좀 엄청 새로운 장르를 많이 도전을 하는 것 같아요 앨범 안에서 되게 다양한 장르를 도전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골라 듣는 재미가 있어서 그걸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는 세계관이 되게 좀 딥해지긴 하는데 세계관이 많아서 이제 같이 팬분들과 만들어가는 그런 유닛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도 또 유닛으로 한번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했을 때랑 지금 했을 때랑 어떤 게 가장 좀 달라졌나요? 음 아무래도 그때는 유닛을 처음 해보는 무대여서 무대 자체가 새로웠는데 지금은 다인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유닛으로 줄어드니까 더더욱 책임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3명이서만 무대를 꽉 채워야 된다 이런 부담감 이건 정말 공감하는 것 같아요 항상 팀으로 활동하다가 저도 솔로로 활동하면서 뭔가 3분의 무대를 혼자 채워야 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부담감도 있고 또 잘 해내야 한다는 게 맞아요 맞아요 짐 부담감과 큰 짐들이 더 커졌는데 이런 부분들은 진짜 공감이 되네요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맞아요 너무 멋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앨범에 총 6곡이 들어있는데 타이틀곡 에어포스1이잖아요 무슨 뜻인가요? 에어포스1이 대통령 비행기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늘 높이 올라가자 라는 뜻을 담기도 하고 그리고 신발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다들 아시는 그래서 이제 새 신발로 갈아 신고 약간 새 출발을 하자 좋다 이런 느낌이에요 우와 누가 아이디어예요? 대표님 우와 진짜 좋은 아이디어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김립씨가 작사에 참여하셨다고 또 하셨거든요 작사에 참여하면서 조금 어려웠다거나 아니면 재밌었다거나 이런 에피소드도 있나요? 사실 시간이 엄청 없었어요 저희가 이제 그 가이드 곡을 봤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가사를 안 주셔서 제가 이제 먼저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사 쓰고 싶습니다 네 라고 연락을 드렸더니 그러면은 이틀인가? 하루 반 바로 다음 날 바로 다음 날이었나? 그래서 전 포기했거든요 하루는 없어요 하루 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하루 만에 그냥 냅다 써가지고 보내드렸어요 근데 딱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대단해 대단하네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을텐데 그 짧은 시간 동안 그쵸 진짜 대단하다 아닙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본인 블로그에 멤버들에게 고맙다고 또 글을 적어주셨어요 혹시 보셨나요? 멤버들 보진 못했습니다 보진 못했어요 블로그를 알고 싶은데 대표님이 비밀스럽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공개된 블로그가 아니고 혼자 하시는 그런 블로그인데요 팬분들이 어디서 찾아오시는데 저희는 주소를 잘 몰라요 진짜요? 와 팬분들도 진짜 대단하시네요 언제 찾으셨죠? 앨범 마스터 직전까지도 수정과 수정과 수정을 요청했던 내 번거로움까지 다 용서해 주었던 오드아이 서클 멤버들에게 감사한 마음뿐이다 라고 감성이 아주 진짜 감성적이시다 되게 맞아요 원래 대표님이 좀 감성적이신가요? 네 완전 F 인간이세요 아 진짜요? 그러면 우리 또 감성적인 대표님께 짧게 음성편지 우리 대표로 우리 막내가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네 대표님 보고 계신가요? 네 저희 오드아이 서클 좋은 곡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대표님과 꽃길만 걷게 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사랑해요 와아 대표님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신승헌님께서 대표님 블로그 이유 추가해뒀지라고 팬분이신 것 같아요 아 알려주세요 우리 멤버분들도 궁금해요 그렇게 하시니까 알려주세요 대표님께서 블로그 글 마지막에 해시태그를 쓰셨는데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어요 에어펄스원 에어걸스원 에어 맥스원 에어필링원 등등 이게 다양한 제목 후보였나봐요 이제 이게 저희가 심의에 걸려서 에어펄스원에 상표권에 심의가 걸려서 아 이제 그러면 뭐를 할까를 후보가 진짜 많았었어요 그것에 대한 후보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에어걸스원 한 번 하고 에어펄스원도 한 번 했습니다 에어펄스원도 한 번 했습니다 근데 딱 된거네요 결국엔 그걸로 에어걸스원으로 됐어요? 아 방송에서 한 번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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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제가 두 번째 글리치 앨범이 나왔을 때 아 네 글리치가 약간 결점 작은 오류 이런 뜻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뮤직비디오 맨 끝에 지지지직 하면서 끝나는데 이게 부적격 심의가 난거에요 어? 고장난 줄 알고 어머 그렇게 또 느끼실 수 있더라구요 아 신기하다 네 그래서 다시 심의를 받아서 통과를 하긴 했지만 어 이렇게 또 약간 비슷한 다른 종류의 비슷한 이야기네요 아 신기하다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저희는 왜냐면 제 파트만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제가 라이브로 가사를 즉석으로 바꿔야 됐었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멤버들은 재밌어 하더라구요 네 왜냐면 이제 본인이 나만 아니면 이제 재밌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나만 아니면 맞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화요일 2부 은비의 선톡 함께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오드하이 서클 멤버들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편하게 나눠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를 들어볼 건데요 원래 오늘 신곡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김님씨께서 감기 기운 때문에 목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아서 응원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년 만에 나온 오드하이 서클의 신곡이죠 에어포스원 듣고 올게요 네 오드하이 서클의 에어포스원 듣고 왔습니다 우리 사연 온 거 한 번씩 읽어주세요 김소희님 사연 있는 제목이었네요 유유 유유 맞습니다 모르셨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이수영님 사연 읽어주세요 이수영님께서 오와서는 뭐라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들으면 누가 봐도 오와서 노래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장르 같아요 진짜 중독성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니제님 사연도 읽어주세요 안희제님 개인적으로 레디셋 앵고 진짜 킬링파트 이 파트가 최리의 파트죠 최리의 파트입니다 어떻게 녹음할 때 좀 많이 불렀어요? 녹음하면서도? 많이 받았나요? 이 파트를 되게 다양한 느낌으로 많이 받아봤는데요 막 그냥 밝게도 한 번 불러보고 힘차게도 그냥 불러보고 그냥 말하듯이 치열이도 한 것처럼 불러보기도 하고 되게 많이 여러 방향으로 좀 불러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살짝 그 부분 가능할까요? 아 당연하죠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레디셋 앤 고 완전 킬링 진짜 킬링 좋습니다 너무 깜찍하네요 그 부분에서 쳐다볼 것 같아요 나요? 맞아요 이번 앨범이 해외에서도 엄청 큰 사랑을 받고 있더라고요 네 아이땡즈 월드와이드 앨범 차트 1위를 하셨다고요? 오 얘기 들으셨을 때 멤버분들 어떠셨나요? 오 전 지금 처음 알았어요 저도요 저도요 진짜요? 네 우리 영스에서 좋은 소식을 알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축하합니다 몰랐어요 네 대표님이 말씀을 안 해주셨나요? 네 대표님이 워낙 바쁘셔가지고 본인 블로그에 쓰신 것 같아요 본인 블로그에 쓰신 것 같아요 본인 블로그에 쓰신 건가요? 네 이거 대표님 비쇼 아니겠죠? 아 설마 네 아닐 거라 믿습니다 대박이다 뮤직비디오도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등 너튜브 인기 동영상 상위권인데 해외 팬분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멤버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오 일단 오드하이 서클 음악을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고 세계관도 좋아해 주셔서 이번 뮤직비디오에 저희가 안대를 다 쓰고 나왔었어요 네 근데 그 안대를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안대가 담고 있는 그런게 이어지거든요 그 전 뮤직비디오가 그래서 그런게 아마 좀 팬분들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중요한 포인트들 너무 좋아하시죠 그쵸 그래서 8월에 유럽투어도 가신다고 하네요 맞아요 어디 어디 가세요 우리? 김립씨 저희 이제 유럽투어 영국이랑 네 독일이랑 네 폴란드랑 프랑스 오 와우 대박이다 진짜 솔로 유닛 완전체까지 다 만나볼 수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시겠어요 팬분들께서 아유 잘해야죠 코로나 이후에 지금 투어를 이렇게 길게 가는건 또 처음인가요? 아니면 다녀오셨나요? 이제 완전체 완전체 할 때 다녀왔었어요 네 이대로 활동할 때 드럽투어까지 네 네 네 이번에 유닛으로 가는건 처음이어서 오우 진짜요? 네 또 팬분들이 많이 기다리실 것 같네요 맞아요 가서 또 신곡도 맞아요 마음껏 보여주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무대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살짝 영스에서 스포가 가능할까요? 음 무대들 새로운 안무가 들어간 노래 곡들이 있어요 오 그래요? 네 새로운 안무 아예 처음 보여드리는 그런 아예 처음 배우셨어요 이미? 네 배웠습니다 그럼 막 동작도 이미 다 알겠네요? 네 그렇죠 그럼 한 동작 포인트 뭐 이렇게 딱 거기까지 거기까지 그니까?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네 이런 안무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이런 안무가 있다고 해요 네 이거 약간 싸이 선배님 안무 아니죠? 이런 안무가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관부 네 만관부 우리 최리씨 또 사연 읽어주세요 네 이유제님 멤버들 뮤비에서 앉은데 진짜 너무 잘 어울려요 근데 찍으면서 불편하진 않았나요? 이거 진짜 궁금해요 앉았으면 한쪽 눈밖에 안 보이니까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진짜 불편했어요 진짜 눈물이 나와요 진짜 맞아요 너무 불편하니까 네 약간 눈이 몰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은데 계속 약간 윙크하면서 이렇게 잘 보려고 네 시력이 안 좋아지는 느낌 음 몇 시간 썼어요 그 씬을 찍느라고 원래는 이제 예정이 한 두세 시간만 쓰고 있으면 되는데 맞아요 뮤직비디오가 딜레이가 돼가지고 네 한 여덟아홉 시간을 쓰고 있었어요 맞아요 진짜 오래 쓰고 계셨군요 근데 감독님이 굉장히 맘에 들어 하셔가지고 또 잘 나가시니까 네 많은 장면을 찍어주시느라고 네 그 덕분에 이제 팬분들이 좋아해주시는 장면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잘 나와서 다행이네요 고생한 만큼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뮤비 많이 봐주시고요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화요일 2부 은비의 선톡 오늘은 오드하이서클과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조소윤님께서 한국에서도 콘서트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국내 콘서트도 원하고 계셔요 혹시 예정이나 하고 싶은 마음 혹시 있을까요? 당연히 마음은 있겠죠 네 예정 예정 아직은 예정인가요? 예정된 건 아직 없어가지고 근데 저희가 열심히 대표님께 설득 추진하자 해보자 우리 해봐요 그렇게 하면 되죠 추천까지는 드릴 수 있다 그렇죠 대표님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대표님께 한번 더 같이 말하면 조금 같이 말할까요? 무서우면 전화해요 좋아요 제가 힘은 안되지만 조금 번호 알려주세요 저도 아는 대표님이니까 한번 직접 얘기만 해볼게요 좋네요 감사합니다 저 까먹으실 수도 있어요 대표님 누구니?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오드하이서클 세 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궁금한 점 목격담과 주전 멘트 많이 나눠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2부 끝곡으로 오드하이서클의 루시를 듣고 3부에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볼게요 기획의 루시를 듣고 설레임 묻어 있는 목소리와 따스함 속에 있는 우리들 여기에 잠깐 머물다 가세요 즐거운 이곳 여긴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화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은비의 선톡은 오드아이서클의 진솔, 김립, 최리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벌써 사연들이 많이 왔는데 진솔씨부터 읽어주세요 윤상민님 대표님 블로그 좋아요 많이 눌러드릴게요 제발 콘서트 좀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콘서트 열 수 있게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할 거예요 네 방준영님 8월에 군대 가는데 7월에 컴백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입대 전에 행복하게 보내고 있어요 너무 좋으시겠다 볼 수 있을 때 많이 보고 가셔야 합니다 당연히 가서도 볼 수 있겠지만 또 이렇게 컴백을 했으니까요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짱짱님 사연 읽어주세요 네 짱짱님 왜 앨범에 명곡밖에 없나요? 다 들을 수밖에 없게 멤버분들이 추천해주고 싶은 수록곡 있나요? 너무 많은데 근데 저희 셋이 아마 다 다를 거에요 맞아요 다 다를 거 같아요 그러면 한 명씩 알려주세요 저는 준우세과 라는 곡인데요 저희 오드하이 서클의 색깔이 제일 뭔가 잘 묻어나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곡을 들으면 되게 신나더라고요 그 곡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했어요 방송에서 예 그거 꼭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네 우리 김립씨 저는 마이 시크릿 플레이리스트라고 아 마이 시크릿 플레이리스트 약간 멜로디적인 부분도 처음에 딱 듣자마자 어 이 노래 좋다라고 느껴셨죠? 네 맞아요 제가 이렇게 운동하다가 딱 들었는데 어 대표님 이 노래는 좀 좋네요 이러면서 아 진짜 솔직한 마음이 우리 T인 김립씨 맞습니다 ST 이제 솔직하게 좋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좋은 거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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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진솔씨는요? 저는 방금 듣고 온 루시드라는 곡을 제일 좋아하는데 이게 약간 저희 앨범의 팬송을 상징하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래서 가사가 더더욱 좋고 저는 원래 잔잔한 노래를 좋아해서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루시드 추천해드린다고 합니다 수록곡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3부에서는 저와 오드하이 서클 멤버들이 선물을 걸고 텔레파시 게임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름하여 선을 넘는 텔레파시 게임 선넘텔 네 룰은 간단합니다 저와 멤버 한 분씩 동시에 대답을 하면 되는데 3분이니까 왕복으로 총 6문제를 낼거에요 은비진솔 은비키니 은비채리 은비채리 은비키니 은비진솔까지 6문제 중에서 4문제 이상 텔레파시가 통하면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치킨 쏴드릴거구요 대박 실패한다면 땡입니다 선물은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있습니다 그러면 멤버분들이 또 다시 컴백해야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춰야합니다 네 좋습니다 멤버들끼리 이런거 잘 통하나요? 어... 안 통하는거 같아요 안 통하는거 같아요 아 더위 조금 느렸는데 아쉽게도 아쉽게도 잘 통하지는 않는거 같은데 한번 다같이 연습문제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빵 대 밥 하나 둘 셋 빵 네 역시 또 틀렸어요 밥 한 명밖에 안 남은거 같아요 밥 누구세요? 저희 둘이 밥 어? 밥 빵 빵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맞긴 맞았어요 그럼 여름 대 겨울 가볼게요 여름 대 겨울 하나 둘 셋 겨울 여름 누구요? 여름 누구세요? 여름 누구요? 이번엔 이렇게 맞고 이렇게 안 맞았네요 괜찮아요 느낌 좋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초식에 주세요 진솔씨부터 가볼게요 네 새신발을 샀는데 더 짜증나는 상황은 껌밝기 대 안어울린다 얘기 듣기 하나 둘 셋 안어울린다 안어울린다는 얘기 듣기 오케이 첫번째부터 성공입니다 와우 김립씨입니다 비행기 탔는데 더 못참는 것은 핸드폰 못탐대 잠을 못잠 하나 둘 셋 잠을 못잠 와우 대박 이거 좀 어려워 최리씨 갈게요 다시 태어난다면 팀에서 막내 대 맏언니 하나 둘 셋 막내 와우 대박 다시 최리씨 가볼게요 네 더 힘든 것입니다 멤버들이 일십 대 멤버들이 안 일십 하나 둘 셋 일십 아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다시 다시 해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멤버들이 일십 일십 맞았다 맞았다 아 이거 어쩔 수 없이 맞았네요 그렇죠 김립씨 가볼게요 네 나한테 더 잘 어울리는 것은 걸크러쉬 대 큐티포짝 하나 둘 셋 걸크러쉬 와우 와우 대박이다 진솔씨 가볼게요 더 듣기 좋은 말은 재밌다 대 귀엽다 하나 둘 셋 귀엽다 완벽하다 뭐야 왜 이렇게 완벽해 처음이에요 처음이라고요? 네 이렇게 한 번에 통과하는 거 처음이에요 두 번 세 번 하면서 해본 적은 가끔 있었지만 이렇게 한 번에 여섯 문제를 다 맞춘 적은 처음입니다 대박 잘 통한대요 저희 동년배라 그런가 봐요 동년배 대박이다 동년배 동년배인데 근데 오드하이 서클에 잠깐 들어가볼까 오우 들어오네요 들어오네요 아 장난입니다 네 성공 치킨 쏴드리겠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우리 대답해 주신 내용들로 얘기 좀 나눠볼게요 좋아요 우리 진솔씨부터 네 새 신발을 샀는데 더 짜증나는 상황을 우리가 얘기했어요 껌밝기 대 안 어울린다 얘기 안 어울린다가 더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더 기분이 전 나빠요 우리 진솔씨는 왜 더 나빠요? 껌 밟은 거는 그냥 떼버리면 되는데 네 안 어울린다 하면 계속 신경 쓸 것 같아요 신을 때마다 아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신을 때마다 전 약간 남의 의견 좀 계속 신경 쓰거든요 아 신경 쓰는 타입 네 아 신경 안 쓰세요? 저 완전 신경 쓰는 타입 저는 완전 신경 써요 근데 안 쓰는 척 잘하는 타입 아 슬퍼다 그거 너무 슬픈 거 아니에요? 티 내는 타입? 티는 안 내고 이제 절대 안 신죠 아 그냥 안 신어버리는 타입 신기하다 저는 신긴 하는데 약간 눈치 보이시는데 맞아요 아 이거 비슷해요 샀으니까 신긴 신어야 뭐 신기하다 다른 멤버들은요? 저는 껌 밟는 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남의 의견에 별로 신경 안 써요? 아니요 신경 쓰... 안 쓰나? 근데 저는 안 어울린다는 얘기 들으면 어쩌라고 이러고 그냥 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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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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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에스티 에스티 좋다 이럴 땐 진짜 가끔 에스티가 부러워요 진짜 신경 너무 많이 쓰니까 좋다 네 그 우리 최리씨는 저랑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아까 얘기하면서도 비슷하다고 느꼈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 더 비슷하다고 느껴지네요 아 그니까요 너무 신기해요 우리 김립씨 비행기 탔는데 더 못 참는 것 잠을 못 잠이라고 골랐는데 잠 못 자는 게 더 힘든 거죠 핸드폰 당연하죠 그 장시간 비행하는 동안 핸드폰 안 할 수 있지만 잠을 못 자면 그 한 열 몇 시간 동안 힘들죠 네 너무 힘들잖아요 잠 이건 모두가 공감하나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쵸 그럼 비행기에서 보통 잠이 안 올 때 뭐 하세요? 영화 영화보기 네 다운받아서 이제 아 보고 싶었던 것들 네 그럼 기내식은 꼭 먹는 편인가요? 다들 너무 잘 챙겨봐요 당연하죠 자다 일어나서 눈뜨고 먹습니다 타이밍이 딱 눈뜨면 기내식이 있더라고요 기내식은 이제 빠질 수가 없죠 맞아요 너무 맛있는데 네 좋습니다 우리 최리씨 네 더 힘든 것은 멤버들이 일십 대 멤버들이 안 일십 했는데 저는 일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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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은 읽었는데 답장 안 해주면은 뭐야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 아 또 가르쳐 와 우와 저도 그냥 뭐라도 좀 약간 보내주면 아 읽었구나 사랑의 이모티콘이라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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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래 눌러주는 거라고 네 그렇구나 저희 일십 되게 많이 했거든요 진짜요? 왜 그러셨어요? 난 일십 안 하지 않아? 오늘은 안 했어요 네 근데 안 일십이 또 편하신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다행이다 우리가 또 갔네요 그러니까요 일십하면 안 돼요 진솔씨 아니 저는 그거예요 체리가 저희 둘 막 대화하다가 뒤늦게 리액션을 해요 아 맞아요 그럴 때는 이제 또 소름 그럴 때는 이제 뭐라 이제 보내 얘기가 타이밍이 지났으니까 이미 얘기가 끝났으니까 또 거기 대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십을 자주 하게 되는 거 같아요 아 근데 그건 우리 조금 이제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네 맞아요 좀 뒷북을 잘 쳐요 네 진짜 그래요? 네 저도 그래요 그래서 갱통에서는 물론 다 답장해주는데 그렇죠 이제 단톡 같은 경우에는 되게 느리게 하거나 맞아요 하고 싶을 때 하거나 그렇죠 그런 거 있는 거 같겠네요 아 그래서 이제 일십을 하게 되는 거 같아요 이미 끝났으니까 약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타당한 이유가 그쵸 상처받지 마세요 좋습니다 우리 체리씨 다시 태어난다면 팀에서 막내 대 맏언니라고 했는데 네 지금 막내가 너무 좋나요? 너무 좋아요 일반 언니들의 사랑받는 것도 너무 좋고 네 그냥 뭔가 그 우쭈쭈 해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관심받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아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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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사랑해주세요 근데 많이 사랑해주고 있는 거 같아요 언니들이 맞아요 우리 맏언니 맏언니의 힘듦은 어떤가요? 힘든 거 없어요 와 저희 근데 다 너무 친구처럼 지내는 게 약간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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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까지 얘기했어요 약간 그 알아서 각자 알아두시고 가끔 피곤할 때 가끔 피곤할 때 얘가 나를 친구로 보면 아 가끔이라고 했으니까요 네 진짜 가끔 진짜 가끔 웬만하면 다 친구처럼 잘 지내서 피곤할 때는 안 건드리는 거 조심해야겠다 조심해야겠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진솔 씨는 맏언니로서 막내 대 맏언니 고르자면 어떤 걸 고를 거 같아요? 근데 저도 막내가 좋은 거 같아요 왜냐면 제가 뭔가 연하 연하라 해야 되나? 연하? 네 나이로 치면 동생들보다 약간 나이가 많은 사람을 대하는 게 더 편한 거 같아요 편하구나 아 친오빠가 있어서 그런지 근데 나이 있으신 분들을 대하는 게 편해요 아 그럴 수 있죠 저도 막내 해보고 싶은데요 네 이제 곧 서른을 앞둔 어디서 막내라고 하기 아 와이나크루에서 막내네요 네 갑자기 와이나크루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많은 사람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김립 씨 나한테 더 잘 어울리는 것은 걸크러시 대 큐티 뽀짝이라고 하셨어요 걸크러시가 더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좀 더 할 때 편한가요? 네 편한 거 같아요 그 걸크러시가 근데 팬분들은 항상 뭔가 귀엽다라고 더 많이 말해주시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더 걸크러시하게 보이려고 더 열심히 하는 거 같아요 아 아 일부러 걸크러시 아 근데 귀여운 거 잘 어울릴 거 같아요 잘 어울려요 또 하면 엄청 잘할 거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이 편한 게 또 따로 있습니다 맞아요 진솔 씨는 더 듣기 좋은 말 재밌다 대 귀엽다 했는데 네 귀엽다를 고르셨습니다 맞아요 근데 너무 귀여워요 아우 감사합니다 칭찬을 잘 못 받아들이는 타입 감사합니다 네 너무 귀엽습니다 다른 멤버들은 다른 멤버들은 귀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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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요 어머 아름다우세요 아 여기 칭찬을 잘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선을 넘는 텔레파시 게임 섬넘텔 함께해 봤고요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올게요 오드하이 서클의 마이 시크릿 플레이리스트 듣고 오겠습니다 오드하이 서클의 마이 시크릿 플레이리스트 듣고 왔습니다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화요일 3부 은비의 선톡 오늘은 오드하이 서클의 진솔 김립 체리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벌써 사연 또 보내주셨는데 김동영님께서 유럽투어 앞두고 있는데 꼭 준비해 가는 게 있나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캐리어에 꼭 싸는 거 있나요? 꼭 싸는 거? 마스크팩 마스크팩 돼지코 돼지코 그쵸 저는 이번에 약통을 샀어요 약통 영양제 챙겨 먹으려고 비타민 네 챙겨야죠 챙겨야죠 목베개 목베개 개인 목베개 우와 또 뭐 있지? 나는 충전김보다 보조배터리를 진짜 보조배터리 너무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중요하죠 얇아요? 두꺼워요? 두꺼워요 두꺼워요 벽돌이에요 벽돌 오래 쓰겠네요 언니라도 빌려줘야죠 말하세요 네 좋습니다 5391님께서 팬들한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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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하죠 멋지다 멋지죠? 멋지다 너무 당연하죠 전 그 말이 제일 좋아요 나는 항상 네 편이야 이 말이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언제나 항상 내 편에 계시죠 네 뭔가 절 믿어주시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쵸 정말 많은 위로가 되고 정말 많은 힘이 되죠 맞아요 팬분들을 위해 저희가 정말 에너지도 얻고 맞아요 그쵸 맞아요 이번에 또 무대하면서 팬분들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맞아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계속 지금도 하고 있지만 진짜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더 좋은 무대 많이 보여주세요 네 다음 사연은 우리 막내 최리씨가 읽어볼게요 네 조윤이님께서 오늘 준우셋과 음방에서 첫 무대 보여줬는데 무대 소감이 궁금해요 궁금해요 와 와 했다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어요 첫 무대다 보니까 이게 쇼케이스 때는 보여드렸는데 그 이후로 음악 방송에서 보여드린 것도 처음이었거든요 틀리면 어떡하지? 근데 게다가 카메라도 찾아야 되니까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뭐 팬분들도 앞에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재밌게 촬영을 하다 온 것 같아요 긴장을 했지만 그래도 재밌게 잘 하고 왔다 네 네 김우리씨는 어땠어요? 어 저도 좀 긴장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좀 어 재밌었어요 그냥 팬분들이 막 이렇게 소리 아악 질러주시는 그거 들으면서 하니까 좀 재밌게 한 것 같아요 너무 좋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진솔씨가 마지막 사연 읽어주세요 네 지하연님께서 매 무대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팬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오드아이 서클 팬들 사이에서는 무대마다 달라지는 모습에 큐티, 섹시, 카리스마 담당이 계속 바뀌는 것 같다고 하는데 오드아이 서클이 생각하는 큐티, 섹시, 카리스마 담당은 각각 누구인가요? 아 제가 맞춰볼게요 저의 기준 좋아요 저의 무대를 본 기준으로선 이제 또 멤버들의 기준이 따로 있겠지만 일단 제 기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큐티 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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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리스마 저의 기준입니다 네 뭐 모두들 잘하면 다 잘하지만 그냥 담당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어 이분은 이게, 이분은 요고 이분은 이거 이렇게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멤버들의 기준으로는 어떤가요? 한 명씩 얘기해야 되나요? 아 본인을요? 네 저는 이 셋 중에 고르자면 제가 카리스마하지 않을까 진설씨가 카리스마 아닌가? 맞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 김 립씨 그렇다면 제가 섹시지 않을까 아 살짝 바뀌었네요 제가 섹시지 않을까 우리 그럼 체리씨가 저는 섹시하고 싶은 큐티 섹시를 밀고 있는 섹시를 밀고 있는 큐티 엄청 섹시하고 싶어해요 섹시를 하고 싶은 큐티 근데 좋아요 섹시 큐티가 있잖아요 다 잘 어울려요 사실 여기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들도 만나봤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우리 또 팬분들께서 사연을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김 립씨 읽어주세요 네 원동헌님께서 나는 항상 오와서 편이야 오와서 편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막냉이 읽어주세요 네 정진우님께서 잘한다 잘한다 감사합니다 우리 진설씨 읽어주세요 네 김소희님께서 오와서로 다시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의 활동도 언제나 오와서의 편에서 열심히 응원할게요 진짜 감동 멘트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듣고 싶다고 한 말 계속 보내주시고 계시고요 반대로 멤버분들이 팬분들에게 한마디 또 남겨주세요 우리 최지씨부터 저는 최리의 사랑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해 오 좋겠다 네 김 립씨 진짜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저도 항상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좋습니다 마지막 지은소연씨 네 팬분들 우리 항상 응원해줘서 고맙고 이렇게 기다려주신 만큼 많은 선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화요일 3부 오드하이서클과 함께한 은비의 선토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세 분 오늘 어떠셨나요? 진짜 너무 편하게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너무 편한 느낌에서 이제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일단 뭔가 약간 같은 ENFP라 그런지 너무 말이 잘 통해가지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에스티 에스티 잘 맞았나요? 에스티 저도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밌게 한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엄청 생각도 깊고 너무 좋으신 분인 것 같다라는 걸 짧은 순간에 느껴서 너무 감동 받았어요 저도 감동이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진솔씨 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고마워요 네 앞으로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자주자주 나와주세요 네 오늘 재미있는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남은 활동이랑 유럽투어까지 응원할게요 그럼 저는 3부 끝곡으로 오드하이서클의 준우셋과 듣고 3분 보내드리고요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 안녕 너 파시러 오미 그대로 내게 파시러 오미 에러우 에러우 에러우